260페이지에 나와있는 다양한 부사 포인트 4 다시 2번 투하고 이더 투하고 이대로 투하고 이더는 뜻이 같아요. 뭐뭐 뜻이 me too 하면 나도 그래 뭐 이런식이죠. I know it 나도 그거 알아. 이더도 이더 a o 비하면 a b 둘 중에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문장 맨 끝에 이더만 딱 쓰이면 뭐뭐도 또한 뭐뭐 역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투는 긍정문에 대한 동의고요. 이더는 부정문에 대한 동의에요. 꼭 알아두세요. 예를 들면 이거죠. a 라고 하는 사람이 I know it 나 그거 안다 하니까 b가 나도 그래 나도 알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걸 I know it 해놓고 여기다가 투 또는 그냥 me too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좀 이따 오른쪽 페이지 볼텐데 so do I so do I I know it too 하고 so do I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때 I know가 긍정문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요. 부정문일 때는 여기서 딱 끊어지면 흰색이라 안 보여. 여기서 딱 끊어지면 a가 I don't know 나 그거 몰라 하니까 비번이 나도 그래 나도 몰라 I don't know it. 이거 투 를 쓴다고 이더를 쓴다고요. 여기에가 이더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몰라. 이때는 부정문이니까 I don't know to 만들고 I don't know it either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똑같은 게 나도 그래 하면 so do I 쓰면 되느냐? 아니에요. needer. needer do I 이렇게 돼요. 이 needer do I는 좀 이따 오른쪽에 또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to라고 하는 녀석은 긍정문에. needer는 부정문에 쓰고 뭐뭐도 그래 이렇게 맞장구 표현이라고 해요. 맞장구 할 때 긍정문에는 so 동사 주어 부정문에는 needer 동사 주어를 쓴다라고 하는 걸 꼭 정리해 놓으세요. 선생님이 적어 준 거 지금 적으세요. 너는 왜 여기 올라가 있니? 건드리면 이상이죠. 음? 어머 이 거 같아. 어떻게 한 거야? 그냥 카메라 멈췄어. 안 돼도 목적이 나오니까 그럼 계속 봅시다 그 밑에 2는 긍정문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켈리 라이스 리딩북 켈리는 책 읽는 거 좋아해요 I like reading book 2 나도 책 읽는 거 좋아해 Diana will live soon Diana는 곧 떠날 거예요 David will live soon too David도 곧 떠날 거예요 역시 또한 이렇게 되겠죠 I don't drink milk 나 우유 안 마셔요 My sister doesn't drink milk either 내 누이도 역시 또한 안 마셔요 부정문이죠 부정문일 때는 either He can't play the flute 그는 플루트를 연주할 줄 몰라요 나도 몰라요 뭐뭐도 그래 할 때는 either를 쓰면 된다 그 다음에 2가 너무 매우 이런 식으로 쓸 때는 형용사나 부사 앞에 온다 이 위치 그래서 Too heavy 너무 무거워 할 때 The desk is too heavy 또는 Don't eat too much 너무 많이 먹지 마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문제 좀 이따 풀어 볼 텐데 I can swim 나 수영할 줄 알아 I can swim too 뭐 이런 식으로 쓴다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니 넘어가고 바로 오른쪽 다양한 부사 리더 여기를 봅시다 이게 걸리니까 지역이 잠오는구나 사라져라 그냥 아까 방금 했던 거 So 뭐뭐도 그래 할 때 So 소동주 리더동주에서 소동주 니동주 난 이걸 갖다가 뭐뭐도 그렇다 라고 하는 맞장구 표현이다 라고 합니다 맞장구 표현 뭐뭐도 그래 맞장구 치는 거죠 소동주 니동주 근데 암훈장에 대한 동의를 나타낸 나도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So는 리더는 긍정문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고 리더는 부정문에 대한 동의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 거 알아 두시고 그리고 동사는 앞에 있는 동사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비동사일 경우에는 비동사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두더지 두더즈 디드 조동사일 경우에는 조동사 이렇게 쓰면 돼요 뭐냐 I'm so tired 비동사죠 나 피곤해 나도 그래 So am I 비동사니까 비동사를 쓴 거죠 He wasn't angry 부정문일 때는 리동주 그 남자 화 안 났어 그 애저도 안 났어 할 때 리더 리더 그 다음에 비동사니까 Was she 주어동사가 도체가 되고 뒤엔 항상 대명사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일반 동사가 10번 잘 나오죠 I lived in here 나 여기 살았었다 그러니까 민어도 그랬다 하는 거 So did 민어 이때 그랬다는 것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과거이기 때문에 So did I 나도 그랬어 So did 민어 민어도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린 Doesn't like science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I-R-E-N 어린 어린이 맞죠 어린 어린은 과학 안 좋아해 나도 안 좋아해 나도 그래 부정문일 때는 리더 그리고 고맙게도 일반 동사 두더지 쓰라고 했으니까 I니까 두 리더 두 아이 이런 식으로 입에 붙이면 되겠고요 조동사 Peter will join the club Peter 그 클럽에 가입할 거래 지민이도 그럴 거래 So will 지민 조동사 조동사니까 조동사 I can't understand the riddle 나 그 수수께끼 나 이해 못하겠다 나도 못해 나도 그래 Neither can I 조동사일 때는 조동사 일반 동사일 때는 두 더즈 디드 비동사일 때는 비동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도 그녀는 10살이야 하니까 마이클도 그래 긍정문이니까 일단 소울을 쓰고요 비동사니까 마이클 이스니까 이스 여기다가 마이클 이렇게 하면 되죠 I don't ever care 나 고양이를 갖고 있잖아 부정문이니까 일단 리더 부정문이면 리더 그 다음에 히니까 부정문이죠 그리고 두 동사를 쓰는 거니까 히니까 더즈 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시니까 봅시다 조동사네 그 남자는 차 운전할 줄 알아 긍정문이죠 긍정문이 없듯 그녀도 그래 so can she I'm allergic to 비동사예요 나는 땅콩에 알레르기 있어 나도 그래 긍정이니까 so 비동사니까 비동사 so am I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밑에는 좀 이따 풀어보시고 여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요 여기는 문장은 다 암기 암기 그 다음에 아까 이쪽에 있던 이 부분도 암기 다음에 10분 테스트 볼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도 10분 테스트 볼 테니까 좀 이따가 시간 주시면 잘 풀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3개 연속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거라고 했죠 타동사 부사 타동사하고 부사 이걸 우리는 동사 구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수거예요 수거 타동사 부사 턴 온 켜다 턴 오프 끄다 테이크 오프 벗다 오프 드라이온 입어보다 이런 거죠 푸드 온 입다 여기 있는 것들을 일단 다 알아야 되겠죠 여기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수거니까 암기를 하는 거죠 근데 Can I turn off the aircon 제가 에어컨 꺼도 돼요 You should write down your name here 너 여기다가 이름 적어야 돼 You should look up the word 사진을 찾아보았다 이런 말이죠 참조하다 찾아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2번이죠 별표 쳐놓고 타동사 부사는 목적어가 명사인지 대명사인지에 따라 어순이 달라진다 어순 동그라미 별표 3개 자 푸드 온이 입다라고 했죠 무엇을 입는가에 따라서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명사는 이 명사는 뒤에 나와도 되고 가운데 나와도 돼요 이 컷트라고 하는 명사는 조지 푸드 온 컷 조지는 코트를 입었다 또는 조지 푸드 아 컷 온 이런 식으로 가운데 와도 되고 명사일 때는 뒤에 와도 되고 중간에 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사일게 리포트 보고서를 제출해라 핸드 리포트 인 떨어뜨려서 가운데 와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대명사일 때 여기다가 별표 지어가 여기다가 별표 해줘 이것은 타동사 목적어 부사라고 해요 난 이걸 타동사를 동사라고 하고요 목적어를 대명사가 들어갈 때는 대명사가 들어갈 때 부사 동대부 이렇게 외웠어요 동사 대명사 부사 외웠습니다 즉 대명사일 때는 항상 가운데요 여기다가는 동대부 대명사가 항상 가운데에서 항상 가운데에 위치한다 어떤 경우 대명사일 경우에 이트로 하든지 대무라든지 또는 미로 하든지 그래서 wake me up 하지 wake up me 하면 여기다가 wake up me 이렇게 하면 틀려요 give it up 이렇게 하죠 포기해버려 give up it 이렇게 하면 틀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수를 꼭 알아놓고요 그런데 헷갈리는 게 자동사 전치사일 때 자동사 전치사는 루켓 같은 경우에는 루키렛 이렇게 안 해요 루켓은 타동사하고 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차별해놓고 그러려면 헷갈리면 이걸 다 외워놓으면 되겠죠 여기 있는 것들을 꼭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의문 부사를 보도록 하죠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런 걸 나타내는 것들 왜냐하면 왜 어디에서 아 마이속 내 양말은 어디에 있나요 의문일 때는 주어동사가 이렇게 도치가 되죠 So where are my socks 내 양말 어디 있어 They are in the drawer 그 다음에 When do you arrive 도착하다 언제 왜는 항상 앞이죠 When do you arrive 너 언제 도착해 Soon Why didn't you like soup 왜 너 그 수프 안 좋아하니 Because you're salty 짜니까 How did you come 어떻게 왔어 뭐 교통수단이나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I walk 나 걸어왔어 뭐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How tall How big 이렇게 의문사가 한 덩어리로 쓰여서 하나의 의문사처럼 쓰이는 경우도 많죠 How tall are you 너 키가 어떻게 되니 How big is your new room 너 세 방은 어때 얼마나 크니 How long will you stay 너 얼마나 오래 머무를 거니 How far is it from here 은행까지 얼마나 걸리니 이때 it는 빈칭 주어 it 거리를 나타내죠 How old is your dog 너의 키는 얼마나 늙었니 How often does the subway come 얼마나 자주 지하철에 오나요 How many cuts 이게 한 덩어리네요 How many cuts do you have 당신 얼마나 많은 사촌을 가지고 있나요 How much is 티켓 가격 물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 여기에 있는 여기 대답은 필요 없고요 여기에 있는 물어보는 문장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이거는 그냥 쉽게 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풀어보셨죠 이건 중요한 거니까 쌤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아까 여기 2번부터 I'm not feeling hungry 나 배 안고파 부정문이죠 볼 것도 없네요 2더 나도 배 안고파 I've heard the song 나 그 노래 들었다 나도 들었다 2 3번은 부정문이니까 2더 이건 시오니까 여기는 2 여기도 2 여기는 2더 이렇게 되겠죠 쉬운 멘트 도서관 갔다 나도 그래 2 여기는 2더 2 2 아 여기도 이유더구나 여기도 여기는 2 2 다 투표했다 그러니까 나도 투표했다 2 아빠는 생산 안먹는다 우리 아빠도 안먹는다 부정문 2더 여기는 2 여기는 2 쉽게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4 5 I can't speak Italian 나는 이탈리안 말 할 줄 몰라요 하니까 부정문이니까 neither 조동사 can이니까 can I can't 쓰면 안돼요 neither가 not either의 줄임말이라 이미 neither 속에 not이 들어있죠 6번 So welcome to the party So가 파티에 올 거야 Rachel도 그래 긍정문이니까 일단 so 그 다음에 조동사니까 will So will I chill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I open Have a toast 난 아침으로 종종 이거 먹어 하니까 그녀도 그래 So 먹는다는 일반 동사기 때문에 준영아 7번의 답은 뭘까요 So 일반 동사니까 Do not does not did 써야 돼 그렇죠 So does she So does she I wasn't prepared for that 시험 준비 못 했다 나도 못 했지 부정문이니까 neither 리더 쓰고요 뒤동사니까 was I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Alexa가 너 도와줄 거야 Look 도 그럴 거야 긍정문이니까 so 저 동사니까 will Look 이렇게 하면 되겠고 I'm not interested in baking 나 빵 굽는 것에 관심 없어 그 남자도 관심 없어 리더 비동사니까 비동사 Is he 도지니 도지니는 인조 라이딩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 즐겨 예리도 그래 긍정이니까 so 그 다음에 인조이는 일반 동사고 예리는 3인치 단지니까 So does she So does 예리 I want to go out 나 오늘 밖에 안 나갈 거다 부정문이네 Need 나도 안 나갈 거다 Need 저 동사 Will not 이니까 Will I I didn't see 나 신문 어제 안 봤다 나도 안 봤다 Needle 그 다음에 고맙게도 Didn't라고 Didd를 적어주셨군요 I wasn't good at English 고등학교 때 영어 못했다 그 남자도 그랬다 Needle 그 다음에 비동사니까 Was h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대부 나는 한 시간 후에 깨울 것이다 어 깨우다가 뭐예요 I'm going to 그렇죠 Wake up My sister 대명사는 아니죠 이거는 Wake up my sister 또는 wake my sister up 이렇게 되고요 숙제 후에 너희 숙제를 제출해라 제출하다가 뭐예요 핸드 인 숨이 있는 근육꾼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포기하지 않다 포기하다가 뭐예요 그렇죠 Give up Could you blank 적어주시겠어요 뭐뭇을 적다 Write down Could you write down your dress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는 그냥 쓰는 거니까 어렵지 않지 까지 또렷히 보기 위해 안경을 사야 한다 뭐뭇을 쓰다 입다 뭐예요 답을 말해주세요 Put on 어제 기류에서 주었니 이거 뭐예요 Pick up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웹사이드를 방문하세요 알아내다 안으로 들어올 때 신발을 벗어야 된다 벗다 벗다가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Take off 불을 끄다 할 때 끄다가 뭐게 옆에 나왔는데 그 불이 아니에요 이거는 소방관이 아 떠나기 전에 불을 끄는 아 맞다 이거는 턴이군요 Turn off Turn off 그 다음에 포그 때문에 경기를 미루다 미루다는 푸드 off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명사일 경우에는 가운데 와도 되고 뒤 와도 되니까 명사 있는 것 두 봅시다 명사에 선글라스 있잖아요 선글라스 Try them Try on them Try on the 선글라스 이틀 때는 Give them up 만 된다고 했죠 대명사일 때는 무조건 가운데 만 돼요 give up it, 안 돼요. it가 대명사이기 때문에 항상 가운데. try them, 틀렸죠? try them on, 이거 되죠? try on, 이거는 맞아요. find out, find true out, it는 가운데, 이것이 맞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find out은요, 자동사, 타동사, find out, find the truth out, 잠깐만요. 여기서는 find 없죠? 자동사, 전치사, 자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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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치사, find, 이것도 맞는 걸로 두 개다. did you give them back, give them back, 자동사 전치사, give back them, 이건 좀 봐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아까 4번의 타임은 뭐라고요? give them back. 5번에는요, wake me up. 6번에는 turn off, 푸신 안 되니까 이틀 때는 무조건 안 되죠? 6번에는 look at me, look at은 가운데 안 넣습니다. look at은 이게 타동사가 아니고 자동사라서, 그 다음에 take off them 가운데니까 안 되고, take off our caps, look up the word, look at them, 이건 둘 다 되네요. turn on it 안 되고, turn it on, 이틀 때는 절대 쓰면 안 되고, hand in, hand in the document, hand in it,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throw away, micro throw away, 이건 둘 다 되고. 기출력 주문제, 어색한 것은 어느 것인가? someone has turned the TV on, 이렇게 명사일 때에는 turn on the TV도 되고, turn the TV도 다 돼요. 그 다음에 put off, put off the plan도 되고, put the plan off도 되고, pick up the trash, trash일 때는 마찬가지 없어요. give it back, 이틀일 경우에는 give it back, 이렇게 된다는 거죠. 대명사일 때는 항상 가운데, look them up과 마찬가지로. 그렇다. 샘도 사실은 이거 하다가 아까 저기, find it, find out 같은 경우에는, 타동사가 맞죠? 뭐뭐뭐를 찾다는, 타동사이고 부사일 경우에는 가운데 넣는 게 맞는데, 아까 look at 있죠, look at. look은 자동사하고 전치사라서 절대 띄어서 쓰면 안 돼요. look at me 할 때는, look me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좀 잘 알아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쉬운 거죠. 1번, 빈칸에 알맞은 거, 슈퍼마켓 간다. 너 어디로 지금 가니? 이게 뭐예요? 이거는 왜요? 이건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다 불러주세요. 1번, 2번, when, 2번, when, 3번, why, 5번, 어떻게 내가 당근을, 또는 they are in the vegetable section. 야채 코너에 있어요. 그럼 어디에서 하니까, 이걸 where를 써야 되겠죠. 어디에서 제가 당근을 찾으면 되죠? 셀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저기, 야채 코너에 있습니다. 6번은, why, 7번은, 틀려도 말해주세요. how are you doing? 너 어떻게 하고 있어? 잘 지내니까? I'm doing, 잘하고 있지. 8번, when, 2번, when, 2번, 언제 비행기가 떠나요? 1시간 내로 지납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하니까, 너는 얼마나 자주 샤워하니? how? often,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it's much bigger than you. 지구보다 훨씬 커. 태양은 얼마나 큽니까? how big? 이렇게, 그 다음에 1달러, 각각 1달러씩, 그러면은, 이 키위는 얼마입니까? how much? how much가 가격을 물어보는 거죠. 4번은, 나보다 2살 더 많아요. how old is your brother? 93m, 얼마나, 그 자연으로 수는 얼마나 높나요? 할 때, how tall?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얼마나 자주, how often? 그 다음에, there were 수백 명의 사람들. how many people? people은, 자, 셀 수 있는 명사. how many people were at crescent. 가격이네요. how much? 거의 1시간.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how long? 그렇죠. 잘했습니다. 10번에, 한 대략 50m 정도? how far, 저 있대. 거리를 나타내는 얼마나 먼가요? 50m. 딱 하나. 지난주에 당신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습니까? how many books? 한 번 읽었어요. 그 다음에, 순서덕정. blank, do you say about five? 일주일에 한 다섯 번쯤? 얼마나 자주? 하니까 how often? wow, blank, do you usually? 얼마나, 어, 내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너 보통 언제 운동하니? 일어나자마자 아직 언제나 물어봤겠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맞겠네요. 갑자기 왜 이렇게, 여기가 맞겠네요. 그렇죠? 5번이 답입니다. 나머지, 서수령 문제까지 푸는 거하고, 워크북을 다 풀어오는 게 다음 시간 숙제고요. 워크북은 리뷰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서수령이 여기까지죠. 아까 10분 테스트 냈던 거 해주고 쉬고. 중간 기말은 이건 안 풀어도 돼요. 수업 시간은 다음 시간에 풀 거고, 여기까지만 해갖고 오세요. 그래서,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 5, 6, 7 예, 예, 편할 대로 하세요. 5, 6, 7 오늘은 17, 18 두 개만 했다고 했죠? 교재는, 교재 서수령까지 풀고, 워크북, 리뷰까지 다 풀어갖고 오시고요. 프린트 끝까지 풀기. 이렇게만 하면 되겠습니다. 지훈이랑, 원철이랑, 결석. 원철이랑, 결석. 네, 고맙습니다. 이다아 цвет는 rejoice.